어렸을 때 정말 꿈을 가지고 캐릭터 뛰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시작받았던 리그고 이번이 지나고 나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뜻깊고 정말 재밌는 시간 보내고 싶어요. 2002년 선배님들이 워낙 뛰어난 성적을 거뒀기 때문에 비교를 한다는 것 자체가 좀 그런데 지금 현재로 비교하자면 선배님들은 나이가 많이 세월이 지났고 저희는 좀 팔팔하기 때문에 봐드리면서 한다는 것은 저희가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봐주기보다는 확실하게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K리그 팬들이라면 평생 후회하지 않을까 저희도 많이 준비를 하고 많은 팬들과 함께 올스타즈와 함께 즐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K리그 화이팅! 정환이 형 그런데요 7월 5일날 맥주회 기대하고 있겠습니다.